아, 안 와도 된다니까. 괜찮아. 어, 아이. 이따 와, 알았어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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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지하코. 아이, 메이크업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이네. 아, 경수야. 빨리 가자. 가자, 일단. 어, 아니야, 아니야. 괜찮아. 어차피 마지막 날인데 뭐. 아니, 뭐 하루 먼저 가는 거 일때문에 가는 건데 뭐. 왜 풀어? 아, 뭘 풀었어 또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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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 할래. 다 돌아가자. 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,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다 나아줄래. 6시. 6시까지. 아유, 아유. 없다고 그러고. 아유. 가. 가, 가, 가. 들어가. 아, 별 차다. 알았어, 갈게. 세찬이 뭐, 어, 세찬이가 뭐 알아서 잘 이렇게 인솔하면서. 갈 거야, 가. 뭐하세요? 가는 날도 진짜 더럽게 가네. 가. 정훈이가 그럴 생각 없어? 어, 어, 은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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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은하라. 알았어, 갈게. 저기요. 아, 야, 고! 하하하하 프라이데이 우리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